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제 첫 경기부터 이기고 남은 경기도 많이 이겨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이기겠습니다. 네. 이기자 하면 어이 하겠습니다. 우준하게 활약을 보이는 그 자욱 선수예요. 때렸습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턴. 1로 주자 이재은 1위를 지나 3대로. 3대로 지나 홈으로. 홈으로 뜹니다. 공을 한번 떨고요. 호흡으로 들어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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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리를 사줘 오 세상에서 끌어당겼고 왼쪽에 앉아 인후했던 구조업은 홈까지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 공두인 쪽으로 빠졌습니다 오 공두인 쪽으로 빠졌습니다 그 사이에 강민호가 핫 베이스를 당긴 타고 3-6은 빠져나갑니다 강민호 무리하지 않습니다 오 공두인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오 공두인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끌어당겼고 1-2급 빠져나갑니다 승도주자 강민호를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승도주자 강민호 오 공두인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오 공두인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3.2.3. 때렸습니다. 높게 떠오릅니다. 5중 하나로 타구를 쏘아 보냈습니다. 탑승적으로 넘었습니다! 시댄 열 세 번째 홈런 이성규! 이 경기의 분위기를 확실하게 가져가는 3점짜리 홈런!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점점점점 자기의 모습을 찾아내고 있죠 이성규가 초구를 때렸습니다 센터쪽으로 날아갑니다 중견수 뒤로 중견수 잡지 못했습니다 담장을 직격했고 이성규는 이를 지나 3로로 뜹니다 3로 3로에서 멈춥니다 선두타자 3로타 이성규가 초구를 때렸습니다 이성규가 초구를 눌러서 멈춥니다 3루 했던 이선규를 허물어 불러뜨리면서. 초고베트가 나가는데요. 높게 솟구쳐 오릅니다. 헬로스가 파울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파울 지역 잡았어! 안진동을 컨택합니다. 오른쪽 오엑스가 달려나면 오엑스! 잡았습니다! 끌어당겼고 오른쪽으로! 담장을 넘어갑니다! NC가 따라오자 바로 한 점을 달아나는 삼성 라이언즈. 대단을 넘어갑니다. 선민아는 삼성 라이언즈. 연습을 할 때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신경을 안으로 갑니다. 신경을 안으로 갑니다. 이거 진짜 잘해놓을 때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잘해. 2차 공룡 2차 공룡 3차 공룡 2차 공룡 2차 공룡 2차 공룡 3차 공룡 그러당겼습니다. 왼쪽에 차 3도에 있던 강미노를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3도에 있던 강미노를 홈에 있던 강미노를 홈에 있던 강미노를 받은 강미노를 홈에 있던 강미노를 위해 바로 이 회사의 홈에 있던 강미노를 반복했습니다. 3뒤! 잡아당겼습니다. 왼쪽으로 날아갑니다. 좌익수 옆에 떨어집니다. 1로 주자. 김원구는 3뒤까지. 4뒤가 이제 4뒤으로 미끄러져 도록합니다. 낮은 공을 퍼 올렸습니다. 좌익수 뒷등에서 잡았습니다. 3뒤 조자. 홈에서 홈에서 세일입니다. 2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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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긴 타고 엘리건 빠져라 그른 안타입니다. 2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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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sais ciudad구 한고 2뒤가 이제 0뒤가 역적이었습니다. 7ança. 5 Jegсяч하公서 2enn 9 Państwo 선rar. 형들은 이제 이기끼리로 인사하고 형들은 이제 이기끼리로 인사하고 있습니다. 때렸습니다. 좌중간. 좌익수와 중전수 사이에 떨어집니다. 속도를 올려 달리는 이지현.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3루 주자 득점 2루 주자 홈으로 불러트립니다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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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파익수와 중견수가 모입니다. 중견수가 잡았습니다. 3로 주자 태그업에서 홈으로. 3로 주자 3로 통과 홈으로. 홈으로 들어옵니다. 땅에 당긴 타고 왼쪽이 한 타. 1호 주자 3로 통과 홈으로. 홈으로 들어옵니다. 4로 회선. 2호 주자 3로 통과 홈으로 들어옵니다. 2호 주자 3로 통과 홈으로 들어옵니다. 3어 주자 4로. 포크볼이 떨어지면서 홀로 나가는 게 포크볼이 상당히 좋았어요. 높게 떠오르면서 오늘 경기의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이렇게 참아납니다. 3아웃 경기 끝났습니다. 삼성이 NC의 15대2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후반기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 다음 주에 만나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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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고춧가루 부산장 공개 마찬가지로 파트너 땡기들 진정한 이렌트 레이너장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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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